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혜 전영민입니다. 오늘 제가 송정혜 도로변에 지금 비만 조금만 오게 되면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지금 배수거가 어떻게 다 잘못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당화가 지금 징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 저 당화 보이시죠? 지금 제가 당화를 이렇게 신었습니다. 당화를 이렇게 신었는데요. 이거 껄빵장화입니다. 그냥 일반 장화가 아니고 껄빵장화인데 여러분들 내가 저기까지 걸어다녀 보겠습니다. 여러분도 좀 더 늘려가 Queenie의 방향으로 오늘 후에 이렇게 신청했던 기획은 나머지 자식과 같이 흥믹장선이 뱃털에서 다른 공원과 뱃털에서 하는 공원을 감지하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이게 하수고거든요. 여러분들 이 하수고 한번 봐보세요. 여러분들 이게 하수고입니까? 되묻고 있을 겁니다.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중에 그 길로 제가 한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아따 비와서 여러분들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. 지금 물기를 보이기 위해서 물기를 보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저 뒤에 약간 지금 우산을 돌고 있는 거 여러분들 좀 보이실죠? 이렇게 조금 보일 거예요.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.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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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내 뒤에는 좀 더 물결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